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개요 그죠 네트워크 1반이라는 파트 1을 마치구요 자 이제 3장에 들어왔죠 그죠 그걸 1-1장 1-2장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3장이 되구요 3장에서는 정말 중요한거 어 거의 한 20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네트워크 관리사 필기 2급 필기에서 약한 제일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는 파트 2 osi 7계층 우리 지난 시간에 들어봤고 제가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연습문제 풀면서 적정문제 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tcp ip 계층 그리고 응용 프로토콜 이렇게 세가지의 소단위가 존재를 하는데요 osi 7계층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7계층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아니면 이해를 하던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osi 7계층은 방법이 계층만 외우는 게 계층만 외우는 문제도 나오고 또 그거 해당 계층에 대한 특징을 말해 놓고 몇 개층인가 뭐 무슨 물리층인가 응용층인가 데이터 링크층인가 이렇게 묻는 방법도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또 장비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다 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중요도가 전부 다 4개 다 5개 4개 전부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구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구성요소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러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TCP, UDP, ICMP 그리고 ARP 프로토콜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며 TCP, IP 계층에서는 우리가 IPv 버전입니다 버전4하고 IPv6의 차이점이 어떤게 있으며 IPv4와 4의 클래스와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멀티캐스트, IGMP, 브로드캐스트 프로토캐스트는 우리 앞에서 봤죠 그죠 라우팅도 정식적으로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코드를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지만 라우팅은 경로를 설정해주는 라우터라는 기계가 있죠 그죠 그 기계에 대한 프로토콜 OSPAP나 RIP 프로토콜 그죠 그리고 뭐 FTP 사용포트 TFTP 그리고 DNS, DNS 설정 파일, DNS 레코드 종류, 텔렉과 SSH 차이점과 사용포트 SMTP와 POP 이거는 메일에 관련된 내용이구요 그리고 SNMP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다른 장은 꽈락을 면할 정도 수준만 맞춰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장은 어 다른 장에 비해서 이 장은 정말로 많이 돌려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복귀하고 시험치기 전에도 복귀하고 뭐 시험 문제도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거의 뭐 이 장이 여러분들한테 뭐 합격 여부를 가르는 그러한 장으로 봐도 정말 무방할 정도로 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OSI 7 계층부터 한번 우리가 궁금증을 한번 보자구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OSI 7 계층이구요 먼저 프로토콜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 송신자가 데이터는 송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겠죠 그죠 수신자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서로간의 약속이 필요하겠죠 즉 예를 들어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낼 것이고 데이터 포맷은 무엇을 뭐 어떤걸 할 것이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약속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예 약속이 틀리면 우리가 실생활에도 약속 장소가 틀리고 약속 시간이 틀리면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떤 데이터를 보낼 것이고 어떤 데이터 포맷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더 많아요 예 그런거에 대한 전반적인 약속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프로토콜은 통신망 있죠 통신망에서 원하는 통신에 통신을 원하는 양측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미리 약속된 운영상의 통신 규약이다 맞죠 통신 규약이다 즉 데이터 통신 수행 규칙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그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뭐 프레임 형식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패키 단위로 보낼 거냐 아니면 또 뭐 뭐 방법이 많잖아요 그죠 회선 기반으로 보낼 거냐 뭐 아니면 전용 회선으로 보낼 거냐 뭐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tcp 도 있고 ip 도 있고 udp 도 있고 뭐 여기 뒤에 붙어 있는게 전부 다 프로토콜의 약자에요 알겠어요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콜의 구성요소를 한번 봅시다 프로토콜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데이터 통신을 위해 서로간의 규약을 의미한다 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고 있구요 이러한 규약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구문 의미 순서 세 가지를 규약을 합니다 구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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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 주시면 괜찮을 거구요 그래서 구문 신텍스입니다 그죠 데이터 형식 그리고 신호 레벨 부호와 관련된 것은 구문이 되구요 의미 뭡니까 시멘틱스 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거는 개체의 조정 그리고 에러 정보의 에러 제어의 정보 그리고 순서 순서를 제어하고 통신 속도를 제어 하더라 라는 거에요 그럼 한가지 되물어 볼게요 A라는 송신측이 있구요 B라는 수신측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기가 bps 로 보내요 1기가 bps 통신망을 사용해요 근데 이거는 10메가 bps 밖에 못 받아요 최대가 최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서로 통신 규약에서 지금 순서를 제어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신호를 데이터를 전송을 할까요 그렇죠 받는 측이 10메가 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1기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1기가를 순차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가지 회선을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겠죠 다중 멀티플렉싱을 이용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10메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얘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 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쌍방간에 둘 다 1기가다 그러면 뭐 훨씬 더 빠르겠죠 속도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신 속도를 제어하고 순서를 제어하는게 순서 타이밍 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에러 정보 뭐 패리티 비트나 이런 것들을 보낼 때도 1비트씩 추가를 해서 보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레벨 부호와 우리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나 디지털로 변환하고 변조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뭐 주파수 변조도 있고 PCM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구문에 해당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해 됩니까? 이게 바로 구문 의미 순서 구의순 이 세 가지가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고 웬만하면 맞추어 주는게 가장 좋죠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되뇌이면 전반적인 약속 어떻게 데이터를 보낼 것이고 데이터 포맷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약속이 송수신측 간에 필요하겠죠 그러한 프로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미리 약속된 운영상의 통신규약 이게 바로 프로토콜이라는 거에요 거기에 구성요소가 바로 구의순 구의순 구문 의미 순서 요런 것들이 있고 요런 것들이 그에 해당하는 설명들이죠 맞나요? 예 요런 것들도 유심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부 다 중요하다고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어요 그죠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방식을 한번 볼까요 송신자 보내는 사람 수신자 받는 사람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과 바이트 단위로 전송하는 방법 혹은 문자 단위로 전송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비트 단위로 전송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특수 플래그 스타트 비트 스타트 비트 스타트 비트 스타트 비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플래그를 포함시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SDLC 뭡니까? Synchronous Data Link Control 동기화 데이터 링크 제어다 라는 프로토콜과 우리 앞에서 봤던 HDLC High Level Data Link Control 그죠? 그니까 비트 단위로 전송을 하는 것은 HDLC 동기화 데이터 제어 컨트롤과 상위 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 그니까 비트 단위는 SLDC 그리고 HDLC 요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얘는 특수 플래그를 포함시킨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HDLC 비트 단위로 보내고 HDLC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보지만 그죠? 네 그런데 이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렇게 동기화 처리해서 보낼 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전송 방법에는 동기화 방법과 비동기화 방법이 있는데 동기화 방법은 이렇게 표식을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바이트 단위 전송을 위한 제어 정보를 데이터 헤더에 포함을 시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써 DDCM 디지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메세지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그죠? 네 그래서 바이트 단위 전송은 전송을 위해서 제어 정보를 데이터 헤더에 포함을 시키는 DDCM이 있다 디지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메세지 프로토콜도 존재한다 이거는 바이트 단위에요 알겠죠? 그리고 문자 단위 전송은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데이터의 시작과 끝에 특수문자를 포함시켜 전송하는 것으로 BSC 우리 앞에서 시험에서 아니 시험이 아니라 예상문제나 뭐 이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BSC라는게 있었어요 그죠? BSC는 파이너리 이진동기화 통신방식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 단위 전송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의 시작과 끝에 특수문자를 포함시켜서 전송하는 것으로 BSC 프로토콜이 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예요 그죠? 예 에서 정의한 OSI Open System Interconnection 이라는 7개층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예요? 어 비트 단위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어 얘는 특수 플래그 포함하고 그리고 SDLC 하고 HDLC 요렇게가 존재하고 있고 바이트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트 단위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뭐예요? 얘는 어 제어 정보를 데이터 데이터 헤더에 포함 시키고 그리고 ddcm 이라는 프로토콜을 cm 그죠? ddcm 디지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메세지 그죠? 요거를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고 문자 단위 문자 단위는 문자 단위 전송 문자 단위 프로토콜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뭐예요? 데이터의 시작과 끝에 끝에 특수 문자를 포함 그죠? 특수 문자를 포함시켜 전송하는 것으로써 bsc 뭐예요? binary synchronous communication 프로토콜이 있다 그리고 가장 통신 프로토콜 중에서 대표적인 거 통신 프로토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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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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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iso에서 정의한 osi 7개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나 위에거나 밑에거나 이거는 풀어 쓴 거고 이거는 짧게 요약을 한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왜 적겠습니까? 지금 중요하니까 적는 거죠 그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르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약으로 다 풀어 놨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데이터 전송 방식의 몇 개예요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비트 바이트 문자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것 osi 7개 층 비트 단위는 특수 플래그 그리고 sdlc hdlc 그리고 바이트 단위 프로토콜은 제어 정보를 데이터 헤더에 포함해서 ddcm 이 있고 문자 단위는 앞뒤로 어 시작과 끝에 특수문자 포함하고 얘는 뭐 bsc 이진 동기와 어 통신 방식이다 통신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osi 7개 층 osi 7개 층 osi 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open system interconnection 의 약자입니다 iso 에서 정의를 한 거에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이것은 IEE하고는 틀린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과는 틀린거에요 같지 않다라는 거에요 그죠 예 틀리다 그래서 osi 7개 층은 개방형 시스템에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이용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 통신 기준을 계층으로 분할을 합니다 특히 7개 층으로 분할을 하는데 각 계층 간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각각 규정을 합니다 머리 아프죠 앞에 것에서도 osi 까지 포함해서 bit 단위 프로토콜이 있었고 byte 단위 프로토콜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문자 단위 프로토콜도 있었는데 또 osi 7개 층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 당연히 이해가 안되면 외워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장치 거기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osi 7개층 다른건 몰라도요 osi 7개층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에서 1977 년에 이미 개방형 시스템 간에 상호 정보 전송을 위해서 제정한 표준안이다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와서 조금 활성화가 되던 시기가 1990년대 1990년대 후반입니다 후반 후반에 모뎀을 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까지도 모뎀을 좀 쓰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ADSL 이라는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VDSL 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M 2M 4M 8M 그리고 10M 이런 형태로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1M 2M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금 용량이 차일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2M 10M 그 다음에 100M 그리고 현재 500 그리고 1GB 이런 형태로 지금 쭉 우리나라는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미리 약 한 20년 전부터 ISO에서는 개방형 시스템에서 간에 상호 정보 전송을 위해서 제정한 표준안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구요 미국에 있는 곳이구요 뭐 아무튼 이렇게 일찍 내다봤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OSI 7계층으로 7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빠르다 그죠 미리 했다라는 거죠 이때 이때 이에 관련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걸 사놨다면 상당히 이득을 많이 받겠네요 그죠 네 갑자기 주식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아무튼 OSI 7계층의 정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나와있구요 그래서 통신 기준 자체를 계층으로 분류하고 그 계층에 필요한 프로토콜이 각각 존재를 한다 그리고 ISO 에서 어 77년에 개방 시스템 간에 상호 정보 전송을 위해서 제정한 표준안이다 그죠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요 OSI 7계층의 목표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프레임워크 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자 이거는 프레임워크 은 정말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나오고 뭐 할 때 언어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 네트워크 통신 쪽에서도 나옵니다 이 프레임워크 이라는 것은 우리가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딱 틀을 맞춰 가지고 틀을 이렇게 딱 제공을 해서 이 틀에 들어가면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붕어빵 같은 걸 보세요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 7개의 붕어빵을 한 번에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다면 이 안에 있는 붕어빵 틀 요거는 뭐에요 틀 거푸집 이에요 그죠 거의 쇠로 돼 있죠 요즘에는 쇠로 돼서 코팅이 돼서 나오던가 뭐 아니면 모르겠네요 제가 디테일하게 안 봐서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틀들은 다 동일하게 모양을 지니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붕어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틀이에요 틀 그게 바로 프레임워크 이에요 제공을 해서 네트워크 형태의 차이가 발생해도 데이터 통신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우리가 붕어빵 틀에다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가 실수로 여기에 뭐 뭡니까 똑같게 완전 100%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틀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는지 몰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밀가루 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팥이나 앙금이나 뭐 요즘에는 슈크림도 있더라면 그러한 것들의 양의 조절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100% 기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거의 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형태의 차이가 발생을 해도 데이터 통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설명을 좀 덧붙여 놨는데 프레임워크는 작업 이 하나하나가 일련의 작업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의미하고 상세한 부분까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데이터 송수신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더라도 같은 계층을 사용하게 되면 어 통신을 시켜주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OSI의 계층의 7계층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서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 그리고 약간의 네트워크 형태의 차이가 발생해도 데이터 통신을 지원한다 완전 100% 같아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버리면 모든 곳에서 다 동일하게 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OSI 7계층의 특징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픈 시스템 간에 상호 접속을 위해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했다 그죠 예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OSI 7계층별로 정보 흐름을 최소화하여 각 계층의 독립성을 향상시켰다 7계층이 7개의 계층이 있는데 계층별로 정보 흐름을 아주 최소화 미니몸하게 미니몸 라이즈하게 만들어서 각 계층의 독립성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간섭을 합니다 사실은 독립성을 향상시켰다 그런데 뭐 완전 완전 간나라 배나라 이런 식은 아니고요 서로 간에 도움을 좀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제시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뜻 다시 말해서 표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어딜 가도 우리가 만약에 설사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덴마크를 가든 우리나라를 오든 싱가포르를 가든 말레이시아를 가든 전국 어디를 가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OSI 7계층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의미를 하고 있죠 표준 때문에 그래서 표준을 제시를 하면 그에 맞춰서 웬만하면 하기 때문에 효율성 및 생산성을 매우 향상시킬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리고 특징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면 개방형 시스템 간에 표준화 된 방법 그리고 정보 흐름 최소화 그리고 각계층의 독립성 향상 그리고 프로토콜의 표준화 제시에서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했다 이게 이제 OSI 7계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아이고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장에서는 요렇게 이제 OSI 7계층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요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 배운 내용들 예를 들면 프로토콜의 정의 구성요소 구의순 그죠 예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방식 비트 그리고 바이트 그리고 문자 그리고 OSI 7계층 이게 필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7계층에 어 정의 개방형 시스템 그리고 목표 뭡니까 네트워크 형태가 약간 차이 나더라도 통신 지원하는 거 뭐 때문에 프레임워크 때문에 그리고 OSI 7계층의 특징 어 표준화 독립성 정보 흐름의 최소화 그리고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다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 알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OSI 7계층의 프로토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하십니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중요하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